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학년 2학기 수학 4단원의 5차시 수학 익힘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54, 55쪽입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1번 비례식에서 외향의 곱과 내양의 곱을 구하고 비례식의 성질을 써보려고 했습니다. 자, 3대 7은 9대 21. 외향의 곱은 3 곱하기 21이 되었고 내양의 곱은 7 곱하기 9가 되겠죠. 3 곱하기 21이 되네요. 외향은 하니까 3이 6에 3은 3 해서 63이 됐고요. 그 다음 내양은 7 곱하기 9가 되어서 7구 63이 되더라. 그 다음 0.9에다가 20을 곱하면 내양이죠. 0.9 곱하기 20을 하게 되면 소수점 사라지고 9이 18이 되네요. 그 다음에 0.5에 36을 곱하니까 36을 절반으로 쪼개니까는 18이 되네요. 자, 이 부분 0.5 곱하기 36. 자, 36 곱하기 0.5인 셈이죠. 자, 0.5는 절반이라는 뜻이니까 36의 절반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18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과 18이 같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비례식의 성질은 외향의 곱과 내양의 곱은 같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외향의 곱과 내양의 곱이 아니라 내양의 곱과 외향의 곱이란 말이 좀 더 자연스럽고 입에 쫙 달라붙는데 왜 외향부터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맨 앞에 나와 있는 수가 외향이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선생님은 내양이 좀 더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례식을 찾아 동그라미표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비례식을 찾는 방법. 비율이 같은지 확인하면 되겠고요. 또는 간단한 자연수의 비가 같은지 확인해도 되고 외향의 곱과 내양의 곱이 같은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단, 이번 차시에는 외향의 곱과 내양의 곱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외향의 곱과 내양의 곱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5, 8, 40이 되네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15는 60이 되겠죠. 60과 40은 서로 같지 않으니까 비례식이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7은 2분의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2 곱하기 7분의 1이니까 7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례식이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그 다음 0.3 곱하기 6은 3, 6, 18, 1.8이 되겠고요. 2 곱하기 12, 0.2 곱하기 12는 2.4가 되어서 서로 같지 않네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을 보게 되면 4 곱하기 15는 60이고 30 곱하기 2는 60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네번째가 비례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비율이 같으면 비례식 맞습니다.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바꿨을 때 같아도 비례식입니다. 그리고 외향의 곱과 내양의 곱이 같아도 비례식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 3번 넘어갈게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소를 써놓으라라고 했습니다. 비례식의 성질, 외향의 곱과 내양의 곱은 같다. 자, 5 곱하기 네모, 8 곱하기 35. 자, 이걸 식으로 쓰게 되면 5 곱하기 네모는 8 곱하기 35가 되죠. 자, 그래서 양쪽을 다 5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약분이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얘가 7이 남습니다. 그래서 8, 7에 5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내양의 곱은 4 곱하기 36이 되고요. 여기 외향의 곱은 9 곱하기 36이 됩니다. 그런데 얘를 나누게 되면 9, 4, 36이죠. 4, 36이 되니까 4 곱하기 4는 1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쓰게 되면 9 곱하기 네모는 4 곱하기 36이 되는데 얘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9를 없애기 위해서 나눠주게 되면 더 복잡한데 얘를 먼저 나누기 9를 해줍니다. 여기도 나누기 9를 해주고 그러면 36 나누기 9를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를 먼저 계산하게 되면 4가 됩니다. 그래서 4, 4, 1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먼저 나누고 가는 것이 좀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여기도 네모 곱하기 30이고 6 곱하기 2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고 가면 좋습니다. 이 6과 30을 나누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5가 되죠? 그 다음에 5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5가 됩니다. 그래서 네모는 5가 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모 곱하기 30은 6 곱하기 25입니다. 자, 먼저 이 6으로 나눈 겁니다. 여기에 나누기 6하고 여기도 나누기 6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6 두 개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30 나누기 6을 하게 되면 여기가 5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5를 해주게 되면 여기 사라지고 여기 나누기 5를 하게 되면 여기가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 여러분들 좀 더 미리 생각을 하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 곱하기 18이 되고 그 다음에 네모 곱하기 12가 되겠죠. 자, 이 12와 이 18을 6으로 나눕니다. 6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3이 되고 여기는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2와 2가 약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모는 3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됐나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나눈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건 자주자주 해보면서 그걸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 곱하기 네모가 되고 2 곱하기 66이 되는데 이 11과 66이 나누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6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모는 2하고 6이 남았으니까 2, 6,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4 대 9는 8 대 네모인데 9 곱하기 8이 되고 24 곱하기 네모가 되죠? 그러면은 24와 8이 약분이 되어버리죠? 8이 사라지고 8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하고 9가 또 나누어지죠? 3은 1이 되고 9는 3이 됩니다. 그래서 네모는 3이 되더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계산한 방법이 살짝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조금만 이해가 되면은 방법이 훨씬 쉽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55쪽 보겠습니다. 4번 수 카드 중에서 4장을 골라 비례식을 세우고 만든 방법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비례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곱이 같은 두 쌍의 수를 구하면 되겠죠? 자, 보게 되면 4, 9, 2, 8, 16, 1이 있는데 보니까 2, 8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는 16, 1이 있네요. 자, 16과 1을 곱하면은 당연히 1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와 8을 곱하면 8이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놈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써주면 되겠죠? 자, 얘를 내양으로 보내볼까요? 내양으로 보내면은 2는 8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땡땡, 땡땡. 그 다음에 16과 1을 외항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6을 여기에다가 쓰고 여기다 1을 쓰면 되나요? 됩니다. 또는 1을 앞에다 쓰고 16을 써도 됩니다. 1대2와 8대16은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순서는 뒤죽박죽 섞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양으로 가야 될 것과 외양으로 가야 될 것만 맞춰주시면은 자연스럽게 비례식이 완성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방법은 두 수의 곱이 같은 것을 골라가지고 다 만들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수의 곱이 같은 카드를 외양과 내양에 각각 놓아 비례식을 만들었다라고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와 중기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친구의 생각이 옳은지 알아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종이꽃 2개를 만들려면 색종이가 3장이 필요합니다. 종이꽃 4개를 만들려면 색종이가 몇 장 필요한가? 라고 했습니다. 자, 2개를 만드는데 3장이 필요하니까 4장을 만들 때는 몇 장이 필요한가?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물음표가 대신에 네모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양의 곱, 외양의 곱을 맞춰주게 되면 3, 4, 12가 되고요. 2 곱하기 네모가 12가 되기 위해서는 네모는 6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혜와 중기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가 말하기를 두 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색종이 수는 종이꽃 수보다 하나 더 많아라고 했습니다. 2에서 3개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더하기 1로 만들어버렸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종이꽃 4개를 만들려면 색종이가 5장이 필요해. 자, 그러면 2대 3은 4대 5란 말이 되겠죠? 그래서 3과 4를 곱하게 되면 12가 되는데 2와 5를 곱하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x에다 동그라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지 않기 때문에 비례식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바보, 국민 바보, 중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색종이 수를 네모장이라고 하면 2대 3은 4대 네모야. 내양의 곱인 12와 외양의 곱인 2 곱하기 네모가 같으니까 네모의 값은 6이야. 그래서 색종이가 6장 필요해 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한 것 같아요. 그쵸? 자, 2대 3과 4대 네모는 같고 그리고 3 곱하기 4와 2 곱하기 네모도 같기 때문에 네모는 6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중기는 맞았어요. 틀릴 줄 알았는데 중기가 오늘 똑똑합니다. 그리고 이유는 당연히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같으니까 라고 하면 되겠죠?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이 서로 같기 때문에 맞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렵지 않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비례식을 활용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